내 사랑 블루보틀 까지 짜잔! 너무 예쁘죠? 맛있겠다 저희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침대, 이불 이런 것들을 바로 정리해요 항상 정리된 이불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들어가면 뭔가 대우받는 느낌? 나 스스로 오늘 수고했다 위안을 받는 느낌 그래서 항상 침대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집 선인장이에요 밍크 선인장인데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이렇게 자란게 아니고 이 선인장하고 머리 이 부분을 따로 붙여서 두 식물을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 화장실이에요 결벽증 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지 쌓이는 걸 안 좋아해서 이왕 사는 거 제가 저한테 대접해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좋은 게 정말 세상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정말 고즈넉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나무들도 꺼져있고 너무 평온해요 이사하면서 배송을 좀 시켰는데 잘못 시켜서 다시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아직 식탁이 안 와서 여기 주방 키친 바에서 서서 먹고 있어요 음 맛있다 되게 좋은 인쇄기를 찾았습니다 항상 뭔가 라벨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찬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걸 찾아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료를 갈아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붙이려고 해요 반찬도 제가 하진 않지만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거에 이제 언제 왔는지 날짜를 알아야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짜 표기를 해두었고요 이브 밥에도 네임 택을 달았습니다 약간 각 잡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사랑 블루 보틀까지 깔끔 이거는 동네 주민분들께 내 두 팩씩 방문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거미팥 쑤 임잘미랑 흑임자 임잘미 이렇게 두 팩씩 해서 집집마다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두 팩씩 해서 집집마다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두 팩이 한 번 더 일어낸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짠! 아마 한 달 전에 주문해 뒀던 볼이 도착했습니다. 이 볼은 남편이 홀인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홀인원 선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볼이랑 볼 닦는 수건 이렇게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너무 기대되요. 사실 저희는 홀인원 보험을 따로 안 들어놔서 전부 다 저희 사비로 했었어요. 휘슬린락이라는 명무 골치장에서 남편이 홀인원을 했었는데 홀인원을 한 날 뒷팀에서 남편 지인이 치고 있어서 뒷팀, 저희팀,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전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캐디님들의 팁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도 너무 기대해요. 처음 보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이거 디자인까지 저희가 다 한 거예요. 짜잔! 너무 예쁘죠? 시중에서 보는 홀인원 볼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부터 전부 다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볼은 타이틀리스트 2번으로 남편이 홀인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구씩 포장되어 있는 세트를 100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홀인원 타워를 제작했거든요. 그거랑 같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보통 홀인원을 하면 홀인원 보험을 들어서 많게는 적게는 몇십만원, 백만원부터 많게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들자고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볼을 굉장히 잘 침에도 불구하고 홀인원은 정말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 거다. 운도 따라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홀인원을 했습니다.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서 뭐 어디에서 따로 돈을 받거나 상품을 받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이 로또 같은 홀인원이 돼서 또 그날 제가 남편하고 같이 라운드를 돌던 중이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휘슬링락에서 홀인원을 하면 클럽하우스에 홀인원 축하 그 이제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걸리고요. 골프협회에서 또 홀인원 증서를 추가로 또 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줘요. 끝! 이벤트가 있는 구장은 아니었어서 그 외로 추가적으로 받았던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좋은 구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타이틀 리스트에서 저희는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긴 해요. 엄청 많아서 디지털 커테라형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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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해준 딸기 새집에서 먹는 첫 딸기 의미 부여하기 엄청 달고 맛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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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를 적어둡니다. 그래야 재료 낭비도 안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주 식단을 이렇게 짰습니다. 요리는 이모님께서 하시지만 냉장고에 재료 파악을 해야되서 이렇게 정리해뒀습니다. 금요일은 콩나물 제가 내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콩나물국이랑 무파 이거는 재료 있어서 산거고 이모님께서 빼셔도 되고 더하셔도 돼요. 그리고 양배추 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은 제육볶음 이 배추는 바이러스 이건 유니폼 샘플이에요. 스와치 샘플 디자인 나온거 겨울 원단으로 샘플이 잘 나온거 같아요 일부에 어떤거 같아? 합격?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작업복을 해 들어온거라서 여기에 디자인이나 날령 같은거는 대표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정할 것 같아요 작업하기 전에 배고파서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오늘 해야되는 일이 많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당이 떨어져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느낌? 남편이 이따가 8시 7시 반 그쯤 도착한다고 해서 조금만 먹고 저녁에 더 맛있게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났어요 점심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네요 양념이 소스가 맛있어서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귀엽다 내 캘리백 색상이다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